코요테, 현재 멸종위기종이고 북미지역에 살고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69km입니다. 타조, 타조는 주로 사막과 사바나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말, 개방된 초원과 농장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71km입니다. 그레이아운드, 기계종중 가장 빠르며, 최고속도는 시속 72km입니다. 홈슨가젤,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및 초원지역에 서식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사자, 아프리카 서남부 및 중부의 사바나, 초원 밀림지역에 서식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루, 남부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 및 사막지역에 서식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가지불영양, 북미의 초원 및 사막지역에 서식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97km입니다. 치타,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지역의 사바나 등지에 서식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110km로,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